여러분 허성도입니다. 팔리지도 않는 치료제를 멋 때문에 공장을 24시간 가동하고 그것도 모자라 견원지간인 삼바에 CMO까지 줍니까? 기술 유출은 걱정 안하셔도 된다고 한 것 같아요. 우리 모두 상식선에서 생각하고 상식선에서 글쓰고 상식선에서 상대의 인격을 바라봅시다. 위중한 시기에 개인들이 시간, 식사, 교통비 등 사비로 다녀왔습니다. 10년간 셀트리온을 지켜가고 지금도 현금만 있으면 모아가고 다른 종목 단타에 얻어진 금액들을 셀트리온 형제들에 올인하고 있습니다. 이것은 우리 밴드에 다 공개되었습니다. 타종목 단중타 수익 수십억 허성도님은 이 단타 중타를 벌은 게 수십억이야? 내 나이 68살 세상 볼 만큼 볼 줄도 알고 상대방 의증과 거짓과 진실 정도는 구별할 수 있는 나이 되었습니다. 이번에는 회사에서도 많은 자료 준비하였고 1급이 아닌 2, 3급들 직접 확인들도 하였습니다. 와우! 꼭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봐야 합니까? 지금 회사 방문 연장선에서 우리사주 조합 주식 취득 상당한 금액 회사 게시판 공지되었습니다. 500억원 아까 확인했죠? 3분기, 4분기 셀트리온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. 전 이번 인천행위 올드로 세 번째입니다. 가장 큰 수학은 제가 갖지 못한 단점들을 우리 대표님 한 사람 한 사람들께 얻었다는 수학이 제일 큰 수학이었습니다. 주주 여러분들 기대에 부응하는 주주연합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더위와 스트레스 이중후를 겪고 있는 주말입니다. 하지만 내일도 태양은 또 떠오릅니다. 보는 것 전부가 아닙니다. 느낌이 때로는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. 이번 방문은 그 느낌도 좋았고 결과도 알찬 방문이었습니다. 시간이 지나면 하나하나 베일이 벗겨지고 대한민국 주식 거래소에서 가장 핫한 종목으로 부상할 것입니다. 주주 여러분 사랑합니다. 건강하세요. 여러분 이거 제가 아까 방송에서 한 얘기랑 똑같죠. 제가 이 글로 쓰는 것보다 면담을 해서 그 느낌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받는 진짜 와 허성도님이 그 느낌을 받으신 거야. 같은 말을 해도 그 사람의 대면을 해서 얘기를 드리면 그 뉘앙스로 그 느낌을 다 알 수 있잖아요. 여러분 회사에서 어떤 자신감을 갖고 있는지 근데 저는 이게 더 멋지시네. 타 종목 단타 중타 수익을 해서 수십억을 벌었답니다.